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심리학에 많은 흥미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학문인 이 심리학을 배우게 되면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심리학에 대해서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책은 많지 않다는 점인데요. 제가 우연히 아주 쉽고 재밌는 심리학 책을 발견하게 되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류혜인 작가님의 심리학이 이토록 재밌을 줄이야 라는 책과 오늘은 함께 해볼게요. 저자는 심리학을 처음 공부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심리학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릴 적에 읽었던 동화를 활용한다면 어렵게 느껴지는 심리학을 독자들에게 쉽고 재밌게 전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의 책은 그 생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오디오북에서 두 가지 동화를 기반으로 한 심리학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동화 속 캐릭터들의 심리상태를 잘 살펴보면 우리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동화 속 주인공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나 그들이 처한 힘든 상황이 실제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있더라고요. 우리도 누군가의 애정이 필요해서 잘못된 사랑을 선택할 때도 있고 또 자기 판단에 확신에 빠져서 타인에게 실수를 범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동화 속 주인공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관계와 사랑 또 일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하고 빛나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심리학의 재미를 느껴보고 또 우리 마음속 고민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옷이 날개가 되는 심리학적 이유 선비의 옷의 고정관념과 편견 옛날 어느 마을에 학식이 높은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검소해서 옷차림이 늘 볼품 없었죠. 하루는 높은 벼슬에 있는 대감이 곧 나의 생일 잔치가 있으니 마을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날 선비는 평소 입던 옷을 입고 집에 다섰습니다. 선비가 대감 집에 도착해보니 이미 집안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그런데 대감댕 문직이들이 선비의 허름한 옷차림을 보고 선비가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대감은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날에는 아무나 들여보내서 잔치에 참석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문직이들은 그제서야 선비를 통과시켰습니다. 겨우 안으로 들어온 선비는 시종이 안내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종은 술과 안주를 차린 조그만 상을 선비에게 내주고 빨리 먹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술상을 받은 선비는 그래도 누군가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비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멸감을 느낀 선비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온 선비는 허름한 옷을 벗고 반듯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일잔치가 열리는 대감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직이가 이번에는 선비를 보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이 문전박대했던 선비인 줄을 몰라본 것이죠. 선비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까 그 시종이 달려와서 선비를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시종 역시 아까 전에 그 선비인 줄을 몰라본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좋은 자리에 앉으니 조금 전에는 아는 채도 안 했던 사람들이 선비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술을 받은 선비는 자신의 옷에 술을 부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사 이 술을 바꿔라. 이 술은 내가 아닌 너에게 주는 것이니. 이 동화는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듯이 옷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가령 아주 잘 차려입은 노신사가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마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후줄근한 옷을 입고 앉아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노인에게 측은한 감정을 느끼며 독거노인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의 옷차림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옷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동화에서 문지기는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라는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선비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지기를 보며 야박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문지기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몰로이는 옷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 하나를 했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실험협조자에게 한 호텔로 들어가라고 시켰습니다. 이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문에서 실험협조자와 마주쳤던 사람들의 약 94%가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실험협조자에게 먼저 길을 양보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험협조자에게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인데 말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실험협조자와 마주치고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렇게 좋은 옷을 입었으니 뭔가 높은 직책의 사람일 거야 그런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서 납뺄 거 없지. 그런데 허름한 옷을 입은 실험협조자와 마주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뭐 이런 나부랭이가? 옷차림에 관한 고정관념의 또 다른 예로 사회심리학자 밀그렘의 실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실험협조자에게 작업복과 정장을 한 번씩 입혀서 무단횡단을 하도록 했는데요. 그랬더니 실험협조자가 작업복을 입었을 때보다 정장을 입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협조자를 따라서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어야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늘 비싸고 질 좋은 옷만 입어야 할까요? 정말 그렇다면 빚을 내서라도 고급스러운 옷을 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밀그렘의 후속 실험 결과 옷이 비싼지 싼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옷의 가격이나 질이 아니라 얼마나 깔끔하게 입었는가였습니다. 참고로 옷차림에서 중요한 것은 TPO입니다. TPO란 옷을 입을 때의 시간과 장소, 상황을 고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 동화 속 선비도 커다란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면 그에 걸맞게 처음부터 깔끔한 옷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사실 옷뿐만 아니라 인종과 성별, 종교, 직위, 지역, 국가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민을 판단하거나 혈액형을 예측하는 것부터 공무원은 꽉 막혔다 마른 사람은 깐깐하다 서울 사람은 깍쟁이다 등등 수도 없이 많은데요.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어렸을 때부터 환경적, 교육적 요인에 의해서 형성된 것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없애기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들이 먹는 거미 진해로 만든 튀김이 사실은 고단백이며 아주 영양가가 높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대면 당신은 먹겠습니까?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도대체 왜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의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편리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한 부분만 가지고도 쉽게 판단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 사람의 모든 면을 일일이 확인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익숙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정보일수록 그 정보를 더 잘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히스테리를 잘 부리는 노처녀를 보고 노처녀라서 그래 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노처녀는 히스테리를 잘 부린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다른 면은 보지 않고 그렇게 단정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착각적 상관 때문입니다. 착각적 상관이란 두 사실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특히 소수집단을 상대로 잘 나타나는데요. 소수집단은 그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더 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주 노동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습 때문입니다.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고정관념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경험이나 가족, 주변 사람 혹은 사회적 문화와 대중매체에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권력에서 우위를 차지한 집단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집단에게 고정관념과 편견을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럼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뜨릴 수는 없을까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해서 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여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고정관념과 편견은 참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깨뜨릴 방법은 있습니다. 이건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무자퍼 셰리프가 진행한 유명한 실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구자들은 소년들을 모아 보이스카우트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소년들을 방울뱀팀과 독수리팀으로 나누고 서로 다른 구역에 텐트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서로의 텐트 앞에는 진입금지라는 펜마를 설치했죠. 양팀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기 팀만의 규칙과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연구자들은 게임을 통해서 두 팀을 경쟁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소년들은 상대팀을 비난하고 심지어 욕을 하면서 싸우기까지 했는데요. 연구자들은 두 팀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접촉 가설을 바탕으로 서로 자주 만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접촉 가설이란 자주 만날수록 서로에 대한 호감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같이 식사하기 함께 영화 보기 등을 진행했지만 두 팀의 사이는 전혀 좋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은 고민 끝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바로 모두가 힘을 모아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동 과제를 해준 것입니다. 가령 영화관에 가기 위해서 함께 돈을 벌거나 사고로 흙구덩이에 빠진 트럭을 함께 끌어올리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양 팀의 갈등이 점점 누그러졌습니다. 이 실험 내용이 실생활에 적용된 야로 체육대회나 올림픽을 들 수가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얼싸 안고 대한민국 축구팀의 사상 첫 4강 진출을 함께 자축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나와 정치적으로 반대편인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즉 고정관념과 편견을 해소하려면 단순히 자주 만나는 것보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협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것은 협동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협동과제에 실패한다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과 편견은 우리의 기대에 매우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령 고졸은 능력이 없어라는 생각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다면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고졸은 직장을 얻지 못하고 이것은 다시 고졸은 능력이 없어라는 생각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고정관념과 편견이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설득을 잘하고 싶다면 천말을 잘해야 한다. 비겁한 박쥐의 단내리묘과 아주 먼 옛날 평화로웠던 동물나라에 커다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땅에 사는 들짐승과 하늘에서 사는 날짐승이 서로 자기네 힘이 더 세다고 우긴 것이었어요. 이들의 전쟁은 끝이 날 줄을 몰랐답니다. 이 와중에 박쥐는 어느 편에 들까 고민했습니다. 옳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싸움에 이기는 쪽으로 붙어야지. 그런데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들짐승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박쥐는 들짐승의 왕인 사자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사자님 저를 보세요. 쥐와 닮았죠? 그러니 저도 들짐승 이랍니다. 제가 들짐승의 편에 들어서 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사자는 박쥐를 조용히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렴. 대신 열심히 싸워야 한다. 네,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우겠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짐승이 돌멩이를 입에 물고 하늘에서 공격해오자 이번에는 들짐승이 불리해졌어요. 들짐승은 날아오는 돌과 나무 조각을 피해서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쥐는 슬며시 걱정이 되었죠. 이러다가는 들짐승이 지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박쥐는 날짐승의 왕인 독수리를 찾아갔습니다. 독수리님 저의 날개를 좀 보세요. 저도 날짐승이랍니다. 그러니 제가 날짐승과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라. 독수리는 박쥐의 날개를 꼼꼼하게 살핀 후에 허락해 주었죠. 네, 고맙습니다. 그 후로도 전쟁은 며칠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들짐승과 날짐승은 모두 싸움에 지치고 말았죠. 그래서 사자와 독수리는 이러한 소모적인 싸움을 하지 말자며 서로 화해를 청했습니다. 마침내 전쟁은 끝났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박쥐는 들짐승과 날짐승 모두에게서 따돌림을 당했어요. 너는 날개가 있잖아. 그걸 이용해서 우릴 배신하다니. 너같이 비겁한 놈은 여기 두 번 다시 나타나지도 마라. 사자가 말했습니다. 너는 쥐를 닮았어. 그러니까 들짐승이지. 근데 날짐승 이라고 하고 우리를 속이다니 너와 다시는 상종을 하지 않겠어. 독수리가 말했죠. 그 말을 들은 들짐승 과 날짐승 은 박쥐를 둘러싸고 마구 꾸짖었어요. 박쥐는 너무 부끄러워서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그 후로 박쥐는 어두컴컴한 동굴에 숨어 살면서 밤에만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박쥐를 배신의 아이콘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박쥐가 이소부하에서 간에 붙었다가 세게 붙었다가 했기 때문인데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반면 혹자는 이러한 박쥐를 처세술이 뛰어나다며 두둔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심리학도로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박쥐의 설득 기술입니다. 박쥐는 자신의 모습을 제3자가 먼저 무작정 판단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자와 독수리가 박쥐의 모습을 판단하기 전에 박쥐는 자신에 관한 특정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데요. 이러한 기법을 심리학에서는 단내림 효과라고 합니다. 단내림 효과란 닻을 내린 배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처음에 제시된 정보가 기준점이 되어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모르는 것을 판단할 때 무의식적으로 처음 주어진 정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박쥐는 이 단내림 효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들짐승의 왕인 사자의 앞에서는 박쥐는 자신이 쥐와 닮았다고 말합니다. 이 정보를 들은 사자는 박쥐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대신 쥐와 닮은 점을 기준으로 박쥐의 들짐승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날짐승의 왕인 독수리의 앞에서 박쥐는 자신의 날개로 독수리를 설득합니다. 이에 독수리는 박쥐가 쥐와 닮았다는 점을 강과하고 박쥐를 날짐승이라고 판정합니다. 이러한 단내림 효과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만 있으면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1곱하기 2곱하기 3곱하기 4곱하기 5곱하기 6곱하기 7곱하기 8의 값을 구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이 거꾸로의 값을 구하게 합니다. 이때 종이나 펜 계산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학적인 천재가 아닌 대략적인 직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큰 숫자로 시작하는 두 번째 문제보다 작은 숫자로 시작하는 첫 번째 문제에서 낮은 값을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들이 말한 답의 평균은 첫 번째 문제가 510이었고 두 번째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2250이었습니다. 정답은 4320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역시 앞에서 말했던 단내림효과 때문인데 처음에 제시된 숫자 1과 8이 각각 정신적인 다츠로 작용해서 일종의 기준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내림효과는 대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사이언스에 처음 발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행운의 룰렛 돌리기를 했습니다. 이 룰렛에는 0부터 100가지의 숫자가 적혀있는데 사실 룰렛은 10 아니면 65 이렇게 두 숫자에만 멈추도록 미리 조작되었습니다. 룰렛을 돌리고 난 후에 실험 참가자들은 다음 두 가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1 국제연합에 가입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비율은 방금 나온 숫자보다 클까 작을까 2 국제연합에 가입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총 몇 퍼센트일까 처음 이 질문을 들으면 이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찍기 수준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데 실험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룰렛을 돌려서 숫자 65가 나온 피실험자들의 질문 이에 대한 답의 평균값은 45% 였고 숫자 10이 나온 피실험자들의 평균값은 25% 였습니다. 행운의 룰렛을 돌려서 나온 숫자가 실험 참가자들의 대답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이 룰렛의 숫자와 국제연합에 가입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판단의 출발점이 아무런 근거 없이 황당하게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최종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신적 닫힌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예로 마트의 광고 기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마트에서는 상품 가격을 표시할 때 일부러 높은 가격을 쓴 다음에 그것을 빨간 줄로 긋고 그 옆에 낮은 가격을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닷을 내려서 가격이 싸졌다고 생각해서 물건을 구매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정치인들의 인상 형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복지정책을 내세우면서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고 해볼게요. 유권자들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슬로건의 정신적 닷을 내리게 됩니다. 즉 이 정치인은 복지에 힘쓰는 사람으로 인상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닷내림휴가를 악의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병역특례나 부동산 투기처럼 안 좋은 사건을 끌고 와서 반대당 정치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습니다. 부정적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거기에 정신적 닷을 내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닷내림휴가는 정치인 광고주 협상가들이 원하는 바를 얻게 해줍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박쥐는 뛰어난 협상가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기준점을 적절하게 제시했기 때문이죠. 그럼 닷내림휴가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은 앞에서 제시한 박쥐의 이야기 끝에 나오는 사자와 독수리의 행동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자 사자는 박쥐가 들짐승이 아닌 이유를 살펴보았고 독수리도 박쥐가 날짐승이 아닌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즉, 자신이 애초에 접한 정보에서 반대의 관점으로 생각해본 것이죠. 다시 말해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처음에 접한 정보에 위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실수를 줄이고 싶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정보가 올바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른 관점은 없는 건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판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